자, 이번 시간에는 114팬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자, 중요하죠? 일단 작년 시험 문제도요, 이 측량 파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측량 대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거 문제났는데 항상 답이 뭐예요? 합병과 지목변경을 다 보냈는데, 작년에는 약간 뭐예요? 빈대를 좀 벗어났습니다. 어,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개념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니까, 측량을 왜 하느냐 하는 게, 측량은. 자, 측량하는데 그 측량의 목적을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지적측량이란 써있죠? 네, 측량이란 토지를 공부해 뭐하거나?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면적 좌표를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자측량을 포함한다. 라고 이제, 자, 그렇게 정의를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이라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지적측량이라 하는 것은, 지적 뭐라고? 지적측량이라 하는 것은, 측량이란 것은, 우리가 뭐예요? 토지표의 사항 중에, 토지표의 사항 중에서 소재, 소재, 그 다음에 땅번호,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경계좌표가 있어요. 경계좌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겼으면? 토지가 생겼으면, 토지를 얻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정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금을 거둘려고,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대장을 만들려면, 일단 우리가 표지사항 중에, 이 토지가 생기면, 이 사항 중에, 이런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이 있죠? 이 소재가 바뀌던, 지번이 바뀌던, 지목이 바뀌던, 이것은 뭐예요? 측량과 아무리 상관없어요. 여기 합병을 한번 집어넣고자, 합병. 한마디로 뭐냐면, 측량은, 땅이 생겼으면 땅에 대해서 면적을 어디에다가, 면적을 뭐예요? 토지가 생겼으면 면적을,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에 등록하려고. 자, 그 다음에 경계를 어디에,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등록하려고. 자, 우리가 자표라고 하는 것은, 땅값이 비싼 토지 있죠? 비싼 토지, 그러니까 토지가 하나 있으면, 예컨대 이 대한민국 토지 중에, 충청난도 연기군이라는 토지는, 이 땅값이 뭐예요? 땅값이 싼 토지예요. 왜? 연기군이니까 시골토지잖아요. 전답이에요. 그럼 이 토지가 세종시가 됐으니까, 자, 만약에 연기군일 때는 땅값이 싸니까, 땅값이 싸니까, 예컨대 뭐예요? 1제곱미터가, 뭐예요? 1제곱미터가, 만약에 뭐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땅이, 경상국도 봉어라든가, 거제도 있죠? 그런, 자, 그런 땅, 임야땅 중에는, 땅값이 뭐예요? 1제곱미터가, 뭐예요? 100원인 땅이 있어요. 그럼 그 땅은 뭐예요? 면조값이 워낙 뭐예요? 쌍값이 싸니까, 세금을 뭐예요? 많이 거둘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 측량에도 뭐예요? 측반측량을 실시해서, 거리를 뭐예요? 11m, 11m 이깁니다. 그러면 이걸 곱하면 121제곱미터예요. 근데, 자, 뭐가 됐어요?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어요. 이제 땅값이 세종시가 됐으니까. 자, 우리가 명동 땅 1제곱미터가, 자, 뭐 예컨대 뭐예요? 1억에, 그러면 0.1만 하더라도 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자, 면적을 산출하려면, 뭘 이행해 줘야 되는지? 자표라고 하는 걸 이행해 줘야 돼요. 자표. 자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예요? 여기, Y하고 X 있죠? Y하고 X. 왜?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뭐예요?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위선. 그 다음에 경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구가 있죠, 지구가. 우리가, 자, 이 배라든가, 공중에 있는 항공기라든가, 왜 충돌 없이 다니냐면, 그 세계적인 약속의 위선과 경선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자, 그 경선과 위선에 따라서, 비행기가 지나다니니까, 서로 이제 길 비켜주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으라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게 뭐예요? 38도선이 있고, 자, 120 뭐예요? 125도, 127도, 129도라고 하는 뭐예요? 서부원점, 중부원점, 동부원점, 자, 이 경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가, 이 조상님들이, 자, 물론 이거는 뭐예요? 옛날에 이대오리기도 있고, 통일 여부도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 왜? 그 화토를 하더라도 38광땡이냐면, 38광땡이죠, 38광땡. 38광땡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38도선이 없어져야지만, 통일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막 섰다 같은 거 하고, 그 화토장 할 때, 그게 38광땡 따지고 그랬던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위선과 경선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걸, 그러면, 이제 y하고 x라고 하는 걸 뭐예요? 함수를 배울 때, 여기가 0과 0이죠? 이 점이, 이 점이, 어디에서, 이 원점에서 얼만큼 떨어졌냐? 하게 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모른중이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래요. 생각해보면, 자, 어디?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원점이 0과 0이니까, x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이게 네 칸. y방향도 뭐예요? 네 칸이죠? 이 점은 좌표가, 자, x축으로 네, y축으로 네, 4에 4. 이게 좌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걸 군사적으로 이용하면, 군사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아, 한국, 뭐예요? 예컨대 미국의 항공기, 미국의 정의 누구예요? 그런 폭풍기들이, 아랍고, 뭐 이렇게 폭격하러 갈 때, 자, 대공포 맞아서 추락하게 되면, 자, 이 지핏을 이용해갖고, 누가, 조선생들이 나 좀 구조해달라 해갖고, 보내줘요, 그러면, 어디에, 예컨대 무슨, 그 미국의 그, 그 유명한 뭐예요? 그런 건 뭐, 그 있잖아요, 뭐예요? 그 특수부대 있죠? 어, 특수부대가, 어, 그 좌표 갖고, 이제 막 헬기 타고, 막 해서, 영화 같은데 뭐, 막 헬기 타고 가서, 아, 그럼 뭐, 예컨대, 그 옛날에 빛나대니까, 뭔가, 저기 할 때도, 막, 그냥, 가갖고, 막, 그, 특수부대를 가갖고, 막, 저기, 사사라고 하는 거 보면, 뭐,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기네끼리 좌표 저기하고, 나 어디 있으니까 찾으러 와라고, 보고 가자니, 이게 좌표예요, 쉽게, 그렇게 좌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땅덩이도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진화된 게, 이거, 다, 위선과, 경선이 진화된 기죠? 위선과 경선이 진화된 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경선이 진화된 기니까, 원점에서 뭐예요? 이 거리, 만약에 이게 한마디, 하나 땅이라면, 이 점은 뭐예요? 어디에서, 이 원점에서 뭐예요? 원점에서, X방향으로 4고, Y방향으로 4니까, 어? 이게 다 뭐예요? 이 땅 모든 대한민국 토지는, 자, 토지는 다 뭐가 있어요, 이거, 위선과 경선이 진화된 기는 거예요, 지금. 그럼 땅과 비싼 토지는, 자, 비싼 토지는 뭐예요? 비싸니까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한 변의 거리를, 이게 메타로, 메타로 하지 말고, 뭐예요? 좌표에서 센치로, 센치로, 11m, 11cm, 이렇게, 이 센치로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거리가 11m, 이것도 11m, 11, 1cm까지 산치로 하게 되면, 이 면적은 123.43이래요. 그러니까 소점 아래까지, 자, 이 좌표를 이용하게 되면,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땅이 무슨 차로처럼 늘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침량 방법을 잘 달리하면, 같은, 똑같은 크기를 하더라도, 그냥 뭐예요? 땅값이 쌌을 때는 121이고, 비싸게 되면, 뭐예요? 124.4하게 되면, 2.4가 더 많아지는 거에요. 0.1만 하더라도, 뭐예요? 천만 원이니까, 국가는 뭘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 면적경계 좌표, 특히 이 좌표는, 이 좌표는, 어디에, 절대, 자, 읍면리동, 군단위에는, 이런, 이런 서류가 없어요. 이런 서류라는 게 뭐예요? 공부 중에, 경계점을 뭐예요? 이 경계점을 뭐로 이용하는 거예요? 경계점을, 좌표로, 좌표로, 등록해 놓은 장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좌표를 등록하려면, 그래서 침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시험 문제에 나오면, 침량할 필요가 없다, 하게 되면, 자, 이런 면적경계 좌표가 아닌, 이런 소재변경, 지본변경, 특히 지목변경, 합병은, 가장 대표적인 답이에요. 침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뭐예요?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경계점을, 경계점을, 자, 이 경계점을, 뭐로, 당연히 뭐예요? 다시, 사인과 사인. 갑이란 사람과, 이런, 갑과 의리란 사람이, 내 땅이만큼이다. 내 땅이만큼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 싸움은 뭐예요? 그냥 주먹질하고 뭐예요? 멱살만 잡으면 모르는데, 당연히 뭐라고, 자, 칼질하고 뭐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겨울에만 사냥하라고, 사냥총인데, 그 총, 총도 쏘고, 막,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 취지가 뭐예요? 법 취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 세금을 많이 거둘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 그 다음에 세금을 많이 거둘려고, 세금을 거둘려면, 이렇게 뭐예요? 국가가, 이런, 네 땅이만큼이다. 네 땅이만큼이다. 경계를 뭐예요? 지상에 복원해서, 사인과 사인 간에 뭐예요? 자, 다툼을 뭐예요? 다툼을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유권을 보호한다니까요. 공식 아니에요? 소유권을 보호한다니까요. 그 다툼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도상상의 경계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도면상에.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상인관계, 뚝이나 담장이나, 이런 상인관계를 빌려와서, 경계를 복원하는 측량, 그게 그래서 여러분 방금 봤잖아요. 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의 거기, 여러분, 114페이지에 거기, 지적측량의 목적, 첫 번째 줄에, 자, 다시 읽어보죠.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공부해 뭐하거나, 등록하거나,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잖아요. 복원, 이게 경계복원 측량이, 어? 이해를 하셨죠, 지금?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자,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답은, 자, 이 지목변경이나 합병은 뭐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 두시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올해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자, 이, 뭐예요? 자, 이 현황측량, 지적현황측량이 있는데, 보통 뭐예요? 보통 현황측량은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 토지 위에, 이 건물이, 내 건물이,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내 땅에만 이렇게 짓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현황도라고 하는데, 이게 현황측량은, 이런 건물의 바닥 위치를 표시하는 거죠. 현재 상황을 표시하는 것이지, 지형도라고 있어요. 지형도라는 지형 있죠? 지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하나의 토지에, 그 지형이, 토지가 뭐예요? 높낮이가 높으냐, 낮으냐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거 있죠? 표시해 놓은 건데, 이런 지형도에 표시할 때, 측량한, 표시를 하는 거지, 지형도에 표시할 때, 측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맨 밑에 13페이지에, 거기, 115페이지에 13번 있죠? 쌍가로 13번, 측량 대상이, 측량 대상할 필요가 없는데, 그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는 게, 지적현황측량인데, 현황측량의, 건물의 표시를 측량할 때, 측량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지형도에, 지형도에, 건물의, 지형도에 표시할 때, 지형도에 표시할 때,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현황측량은. 하여튼 그래서, 지형도에 표시할 때는, 측량하지 않아요. 그런 게 답으로 나왔으니까, 이해만 합니다. 이해 두시고, 측량 대상 중에, 꼭 뭐예요? 답으로, 기본 답은 뭐예요? 절대 합병하고, 지목변경은 있죠? 땅을 합병할 때, 이런 식으로, 토지를 합병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 두 토지를 합병할 때, 이 대장하고 대장의, 면적을 뭐예요? 면적을, 대장상 면적을 더하면 되지, 다시 측량하실 필요가 없어요. 측량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목이 바뀌는 거하고, 합병은 측량 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답으로, 지목변경하고 합병은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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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측량의 뭐예요? 측량의 구분을 따질 때, 측량이 뭐할 때, 구분을 따질 때, 뭐하고 뭐를 하나요? 기초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부 측량이라 하는 게 있어요. 세부 측량이라 하는 게 있어요. 자, 뭐하고 있다?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 측량은,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자, 기준점을 설치해요. 이 기준점이, 지적 삼각 측량이죠. 삼각 측량이 한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 측량이 한 보조점. 지적 삼각 뭐예요? 지적 도군 측량이에요. 도군 측량. 도시에서, 도시에서 뭐예요? 도군점을 설치해요. 도시에는. 도시적이니까 도군점이에요. 자,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는 게, 기초 측량하고, 이거를 가지고 뭐예요? 토지 이동에 따라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 측량은, 기준점을 만드는 측량 이외의 모든 뭐예요? 자, 예컨대, 지적 확정 측량, 아까 뭐예요? 우리 현황 측량 있죠? 경계보건 측량 있죠? 자, 그 다음에 분할 측량, 이게 다 뭐예요? 자, 그게 세부 측량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작년 지문에 나왔던 거 그거예요. 지문에 나왔던 게, 거기 121페이지에, 측량의 절차가 중요해요. 거기에 별표하시고, 절차가 중요한데, 자, 그 지문에 나왔던 지문 중에 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을 의뢰하는데, 의뢰는 뭐예요? 수행자한테만 해요. 소관청이 안 나면, 큰일 나요. 항상 어대만 한다고, 의뢰는 수행자한테만 해요. 측량 의뢰는 누구한테만 한다? 의뢰는 뭐예요? 의뢰는, 측량의 의뢰는, 지적, 측량, 이렇게 수행자한테 하는 거예요.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한다. 수행자. 수행자한테만 한다. 이 수행자가 의뢰를 받았죠? 의뢰를 받으면, 지적, 측량, 이렇게 뭐예요? 지적, 측량, 뭐예요? 측량 수행계획서 있죠? 수행계획서. 이 수행, 이 규획서. 이 규획서, 이 수행계획서. 이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 자, 우리, 자, 우리 이제 뭐예요? 작년 시험에, 그 공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을 때, 공부를 복구하는 자료, 자료가 아닌 거래서, 자, 뭐야, 자료가 아니라서, 한마디로 뭐냐면, 측량 의뢰서 있죠? 의뢰서는 측량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도면이 뭐예요? 도면이 불에 탔어요. 그러면 도면이 불에 탔으면, 당연히 뭐예요? 그 기존에 있는 도면하고 뭐예요? 옛날에 같은 뭐예요? 구치조건부 등본이라. 그거 갖고 뭐예요? 복구를 해야지. 측량도 안 하면 뭐예요? 계획서라든가, 의뢰서 있죠?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시험에, 수행계획서도 복구 자료가 아닌 거로 나왔던 얘기니까, 계획을 한 거는 하지 않은 거야. 아직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런 게 쉬우면 이제 다 불어놨으니까, 수행계획서는 계획을 한 거지, 측량한 게 아니니까, 복구 자료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 계획서를, 우리가 이제 지문에 나올 때,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어디다 제출해요?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소관청에. 그래서 지치없이, 그게 아니라, 거기, 줄만 쳐놓으세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121페이지, 쌍가루, 밑에 쌍가루 3번. 지적측량수행계획서. 1번,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례를 받을 때는, 측량기간, 의뢰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그 수행계획서 줄 치세요. 지적측량수행계획서. 그 다음 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소관청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해요.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국토유통부장관한테 제출한다든가, 다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이고, 수행계획서의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 122페이지, 거기 쌍가루 4번, 기간검사기간인지, 물론 답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작년 시험에, 답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자, 지문에 나왔던 얘기, 올해는 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 측량기간 있죠? 그래요. 측량기간, 기간 나와요. 기간 나오는데, 일단 측량기간은, 측량기간은, 5일이에요. 그 다음에, 검사기간 있죠? 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왜 기본이냐면, 이건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까먹는다는 건, 일수 없는 얘기예요. 일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잖아, 4. 이렇게 4니까, 4니까, 4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까먹어요? 이게, 측량기간은 4일이고, 검사기간은 5일입니다. 만약에, 이걸 까먹는다는 건, 이런 사람이에요. 예컨대, 만약에, 어디 절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이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떨어졌는데, 어디 나무가지 걸려서, 이렇게 걸렸어요. 나무가지 걸렸어요. 그러면, 절벽에 떨어지다, 나무에 걸려왔고, 이 나무에 걸린 사람 있죠? 이걸 우리가,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나무에 걸리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뭐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죠. nonsense 얘기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냐면,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덜 떨어진 사람. 알아서 생각하시고, 안 떨어져요. 안 떨어졌잖아요. 덜 떨어진 사람. 이거 틀린 사람, 이거 이런 사람, 이거 틀린 사람은, 뭐라 생각하면 된다고? 전국적으로 혼자 틀린 사람이고, 덜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그냥, 검사니까 4일에. 측량이 생각 안 나면, 측량,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일이에요. 하여튼,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라고, 4일이다. 암기 좀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상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물론 뭐예요, 우리, 자, 2번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도 하고, 쌍거리 3번은 우리 시험에, 지문에 나왔던 거죠? 이렇게 1번과 2번을 정해놨는데, 누가하고, 소유권자하고, 자, 소유자하고, 수행자가 합의를 했어요, 합의. 몇 시까지 하겠다, 합의를 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40이래요, 40이래요. 그런데 물론지, 옛날에 나왔던 거, 작년에 나왔던 건, 4분의 3, 4분의 1 했어요. 반대로 놨는데, 곱하기 몇 분의 4분의 3이, 이 4분의 3이, 이게 무슨 기간이에요? 측량 기간이에요. 측량 기간. 자, 우리가 사례 형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작년처럼 답은 아니지만, 지문에,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에요, 4분의 3.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10이니까, 이 30일이 측량 기간이고, 곱하기 뭐라고, 4분의 1이 무슨 기간이에요? 검사 기간입니다. 검사 기간. 이건 당연히 10일이고, 자, 여튼 우리 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뭐예요? 꼭, 그 기간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별표 하시고, 수행가로 사업은 별표 하시고, 꼭 보셔야 돼요. 별표 하시고, 꼭 보자.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상가로 5번, 거기 검사 나오죠? 검사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옳은 답으로, 옳은 답으로, 옳은 답으로 저기 하는데, 나올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자, 일단,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으니까, 봐 두셔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지금. 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할 때는, 시도 이사나, 대도시장 있죠? 서울주표시, 광역심의, 특별자실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한다. 그래서 대도시장 있죠?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우리가 대도시라고 얘기해요. 예컨대, 자, 우리가, 자, 평천 같은 데 있죠? 평천, 안양시 있죠? 인구 50만이에요. 이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나, 지금 이제, 어디하고, 일산하고 뭐예요? 분당은 좀, 내용이 바뀌었지만, 아직은 평천, 자, 이렇게 신도시 중에, 인구 50만 있죠? 이상의 그런 시를, 우리가 대도시라 하는데, 대도시에는 뭐예요? 대도시 있죠? 대도시에는 뭐가 있어요? 구가 있어요. 구가 있긴 있는데, 뭐가 아니에요? 자치구는 아니지만, 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대도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 뭐예요?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 다만, 그게 중요해요. 주춰보세요. 뭐라고? 지족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보건이랄까, 현황친향 있죠? 검사 받지 않는다. 검사 받지 않는다. 복현인은 검사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자, 일단 무슨 얘기냐면, 검사를 해요. 검사. 한마디로 뭐예요? 검사한다. 이 검사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국가가 직접 칭량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지적칭량 수행자한테 맡겨놨어요. 대의로 맡겨놨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 생각하면 됐죠? 우리 운전면헝시험, 경찰청에서 직접 봐요. 학원에서 봐요. 학원에서 봤죠? 위탁을 한 거예요. 위탁.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탁했으니까, 칭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대장을 새로 만들려면, 이 대장에 신규등록하려면, 수행자가 을이 와서, 이 땅을 칭량했는데, 면적이 1234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갑과 을이 뭐예요? 아는 사이예요. 따져보니까 뭐예요? 육천관이에요. 어디 한번 보니까, 무슨 저기, 연애프로에 뭔가, 서로 간에 육천인지 모르고, 서로 모르고 살다가, 서로 그게 뭐예요? 서로. 나중에 이제 결혼하려고 알고 보니까, 육천관이에요. 그런 일 있죠? 서로 모르다가.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그렇게 자주 왕래를 안 하니까, 서로 모르는 거. 많이 얼굴이 비슷한 게, 많이 보던 적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육천관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육천관이에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술 한잔 먹다가 얘기합니다. 쪼졸하게, 1234가 뭐냐? 한 1500으로 해달라. 이렇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니까, 을이 1500으로 하게 되면, 여기 1500으로 들어가서, 중단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수행자가, 측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필요해요? 검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뭐예요? 면접경계 좌표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측량을 하는 면접경계 좌표는, 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니까, 정확히 검사가 필요한데, 예컨대 경계보건칙량. 경계를 뭐예요? 복원하는 측량이, 이 경계보건칙량은, 말 그대로, 지금 공부에 등록된, 자, 아까 했죠? 뭐가, 이렇게 도면상에, 이 경계의 위치가, 이 경계의 위치가, 뭐 틀어지기만 하더라도, 면적에 뭐예요? 면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각도만 조금만, 0.01만, 비틀어도 뭐예요? 면적에 문제가 생기니까, 경계를 제대로, 측량을 했는가? 이것도 뭐예요? 자, 뭐가 필요해요? 자, 당연히 검사가 필요해요. 근데, 근데, 복원이라는 거, 지금 정확한 뭘 가지고, 정확한 소관청의 자료를 가지고, 갑이란 사인과, 을이란 사인이, 내꺼 이만큼이다, 내꺼 이만큼이다, 서로 싸우죠? 그러면, 가봐 경계복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봐 네 땅은 이만큼이고, 네 땅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경계를 복원해 주는 거 있죠? 이거는 다시 뭐예요? 검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의 바닥 위치 있죠? 위치, 바닥 위치를, 위치를, 위치 때문에 측량하는, 그 현황 측량 있죠? 자, 그래서, 지적 무슨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 현황 측량은, 굳이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검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머릿속에, 아,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를 아는데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23에 나오고, 최근에 30일에 나오고, 올해 2년 만에 또 나왔던데, 2년 만에, 2년, 2년 만에, 30일에, 그러니까, 23에, 30일에 나오고, 2년 만에 나왔는데, 그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닌데, 이해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기준점에 대해서, 이 기준점에, 이 기준점은, 어디, 대한민국 전국 방광국국의, 1번 시대 때부터, 이 기준점 삼각직량, 이렇게, 산에는 돌 모양으로, 이렇게 뭐예요, 화강, 이런 식으로, 돌 모양으로, 자,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이 삼각직량, 보조직량, 도건축량 있죠, 삼각, 이런 삼각직량은, 1번 시대에 또, 수십만 개가, 지금 바닥에 깔려 있어요, 설치를 이미 해 놨고, 그럼 도시지역엔, 도건축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이 옛날에는 뭐예요, 이 재료가, 이 구리하고, 주석은, 청동 있죠, 청동, 동, 동, 주석, 그렇죠, 청동으로, 이렇게, 청동으로, 녹슬지 않게, 이게 바닥에, 지적도건점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서울특별시, 아니면 뭐예요, 예컨대, 뭐예요, 예컨대, 광주, 뭐예요, 대전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이게 지적도건점이에요, 도군점, 도, 도, 도시적이에요, 이런 기준점이, 자, 수십만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지적 무슨 침량, 지적 삼각 침량의, 지적 삼각점, 삼각점 거리가, 점과 거리가 너무 멀으니까, 뭐 했어요, 자, 그, 삼각 보조 침량에서,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뭐가 있어요, 지적 도건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인들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자, 우리 법에 정의하겠고는, 뭐예요, 예컨대, 수행자들이 있죠, 이거 필요한 사람들, 자, 이거 있으면, 이 기준점을 뭐예요, 기준점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측량하려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기준점이, 어디에 있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뭐, 사인, 코스에, 측량에서 얻어진 결과 있죠, 이런 것들을 뭐예요, 이런 성과, 이런 성과, 이런 성과, 이 자료를, 성과 자료를, 이 성과 자료를, 이 자료를 보관하는 사람은, 삼각점은, 시 도지사가 보관을 하고, 보조점과 도건점은, 소관층이 보관을 해요, 그런데, 교부 있죠, 교부, 교부라고 하는 것은, 등본교부와 열람, 교부열람 있죠, 공개 얘기예요, 열람은, 이 시 도지사가 보관을 하지만, 바쁘시니까, 시 도지사나, 시 도지사나,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소관층이, 소관층에, 신청해서 보라, 아니게, 그런데, 물론, 이 삼각점과 보조점은, 성과도 소관층에 관리하고, 교부열란도 누가 해요, 소관층이 해요, 소관층이, 그래서, 이게 한 번 또 답으로, 개정돼, 개정돼서, 5년 만에 30일에 나오고, 올해 또, 답으로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 내용만 한 번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냐,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 125쪽에, 자, 거기 2번에, 이, 기준점 성과의 관리, 그래서, 시 도지사나 소관층은, 지적 기준점의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써있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자, 쌍가루 2번, 성과의 관리, 상각점의 성과는, 특별자치,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가치 도지사, 시도이사가 관리하고, 보조점과 도권점은, 소관층이 관리한다 그랬죠, 그런데 쌍가루 3번, 거기, 기준점의 성과, 열람 및 등본 발굴 그랬어요, 그래서, 자, 거기, 1번, 출첨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의 성과 또는,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바꾸자 하는 자는, 자, 지적, 삼각청의 성과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나 소관청에, 보조점과 도권점에 대해서는, 어디에, 소관청에 신청한다, 써있죠, 그래요, 그 내용만 이해두자, 이해두자, 자,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얘기는, 이거는 뭐예요, 일단 이거는, 자, 일단, 어디에서, 우리가, 기본강의할 때, 볼 거예요, 다만, 지적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쌍가루 1번 기능 중에,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시 도의 지방지적위원회를 주는데, 자, 거기, 그, 오늘은 그냥 거기, 중앙지적위원회,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 다섯 가지만 봅니다, 그래서, 지적정책 관련 개발연구의 개선과, 2번,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있죠, 특혜국이, 적부심사, 측량을 적당하게 했는지, 부족당하게 했는지, 그, 재심사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4번에, 기술자의 양성 있죠, 양성 동그라미 치고, 기술자의 징계유구 있죠, 그래, 징계유구, 특히, 답으로 등장하는 게, 세 가지인데, 양성징계, 재심사, 이기인데, 자, 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그 기본 개념만, 오늘은 그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하여튼, 지적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이제 그만큼 보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등기법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